주인공인 샘은 다소 냉담하고 동생에게는 까칠한 하지만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즐겁고 큐핏데이에 받는 장미 한 송이의 설레는 평범한 고등학생 소녀입니다 샘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죠 왜 좀 꺼져 다시 말하지만 고등학생입니다 샘은 파티에 참석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와중에 반에서 왕따인 줄리엣이 파티에 등장합니다 샘의 친구 닌제이가 시비를 걸고 줄리엣은 거침없는 패드립으로 대응합니다 파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분을 망친 샘 일행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고 눈을 뜬 주인공 다시 아침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패드립도 여전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샘이네 샘의 조언으로 트럭을 피해가지만 다시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샘은 이 모든 걸 바꾸기 위해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왕따인 줄리엣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샘은 멋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남자친구와 첫 경험을 해봐도 남는 건 허망한 뿐입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그리고 샘은 같이 있는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줄리엣의 죽음을 목격한 샘 이제 그녀는 조금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누가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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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too, ma'am. You are perfect. The way that you are, Fizzy. Always remember that. Does it smell like pee in here? Stop. How come you never told me about your parents' divorce? Why would I talk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a thousand years ago? Because it happened to you. And you matter to m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Come here. Come here. You're not the one who needs fixing. There is nothing wrong with you. If you just hold on. It's too late. Alexa! Sam? Will you save me? No. You save me. I don't care. I can't see you. I've only seen one thousand. Three thousand. Ten thousand. 내일보 무비였습니다.